모짜렐라 자신감 diploma 아래주죠 특징 행사 소름 오빙 소름 3, 2, 1 야! 오빠 왜 이러고? 아하핳핳핳핳핳하핳하핳핳핳 야! 아우씨 하늘하고 봐야 될 거 아냐! 야 이국 씨 온다네! 이국 씨 오는데? 근데 못 참고 그걸 여기서 또 보고 있어? 태양시가 오고있다 지금 기다려 Gas 아이씨, 저 보고 있어! 아이씨 진짜.. 아하! Of course! 저지? 아 더워! 아 왜 형들에게 일찍 굽고 나를 미친 거 아니야? 아 씨! 아니 아니야! 방금.. 야! 아 똥 쌌어! 야 똥 쌌어! 아 진짜.. 아무래도 여기다 해결 못 하고 봤는데? 야 너도 이상한 거 쳐다보고 봐! 아니 이미 이상한 거 보고 있었잖아! 야! 야 그.. 저 감독이랑 배우랑 다 있는 거야! 감독이랑 배우랑 이거 뭐.. 방송? 아 나 처음 봤네! 어디서 봤어? 아 어이없네 진짜 야.. 그.. 있어 포인트 정립해가지고.. 포인트.. 포인트 겁나 많은 거 아니야? 공유주게 해줘 봐! 없어! 야 니가 공유해줘! 니가 사줘 포인트.. 포인트 사줬어? 아 복수!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진짜! 제목 왜 이래? 여석이 내고만.. 스즈키쿠학.. 공공의 첫.. 환주의 집왕.. 대박! 오빠 취향 되게 웃기다! 미쳤나봐! 천천히 걸 좀 봐! 오빠 요즘 되게 늦게 자더라.. 인스타 보니까 스토리 되게 늦게까지 있구나.. 야.. 요즘 막 새벽 3시밤 그러고.. 야 뭐 스토커야? 아 나 어제 뭐 할 거 있어가지고 못 잤는데.. 요즘 계속 밤마다 이렇게.. 한 거 좋아서.. 아이씨.. 아이씨.. 아.. 안 해! 야 뭘 이거.. 야 이거 아니야.. 야 이거.. 지금도.. 금하지 못하고 지금 나오기 직전에 이거 한 거 아니야.. 야.. 오빠 하루에 못 보내? 야 이씨.. 아니 아니.. 야.. 뭘 못 보내 야.. 하루에 안 해.. 야 걱정한 눈빛 하지마! 야 이상한 눈빛 하지마! 아니 야.. 이상한 거 보고 있었잖아! 그래서 내가 지금.. 오빠 왠지 요즘 너무 늦게 된 거 같은데.. 라고 생각을 했는데.. 내 얼굴이 오빠가 지금 외로워서.. 야.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.. 남의 인스타를 왜 이렇게 봐.. 아니 이씨.. 나도 들어가니까.. 한 번 있으면 어떡해.. 왜 스토리 올리지 말든가.. 스토리 겁나 많이 올려줘서.. 야 보지마! 너 스토리 차단이야.. 왜 스토리 차단해.. 그러니까 더.. 의심한다.. 야 내 컴퓨터 아니야 이거.. 아니 자기 컴퓨터도 아닌데.. 여기다가 다운받아서 보고 있는 거 자체가 진짜.. 뭐 참고 여기다 다운받은 거 아니야.. 아.. 치면 와.. 한옥 봐.. 1테라인 거잖아.. 요즘 핸드폰 거 왜 잡았다 이런 거 있잖아.. 이거.. 뭐가 형 거야.. 내 거 아니야.. 아니 근데 아까 너무 집중해서 봤는데.. 야 나 뭐 수지키 코의 하루 보면 안 돼? 나 내가 좋아하는 수지키 코.. 걔 브이로그를 보는 느낌인 거야.. 어..어.. 수지키 코의 하루.. 휴지 메달고? 아이 그거 똥 쐈다고.. 똥 휴지 라고.. 똥 느낌이 아니겠어.. 야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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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좋아하는 배우 누구야? 남자 배우.. 남자 배우.. 강동원? 강동원의 하루 볼 거야 안 볼 거야? 야 무슨 뭐.. 염색을 할머니처럼 해가지고.. 무슨 무슨 말로.. 할머니.. 야 할머니가 뭐야? 아니 그래 할머니.. 할머니 된 김에 훈수 좀 넣어 봐.. 차라리 못 해.. 안 한다고.. 야 뭘 몇 번 해? 안 해.. 뭔가.. 야.. 아니.. 아니 내가 글 봐서 그래.. 그거 있잖아.. 너무.. 일주일에.. 아니 하루에 막 그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.. 와.. 진짜 여자친구한테 안 돼.. 야.. 야.. 김구라 성대 있잖아.. 정자왕인 거 알지? 오빠는 패러지잖아.. 오빠 이거 반낼 수 있잖아.. 난 그래서.. 난 그래서.. 정.. 정자왕이 아니야.. 난 정명왕이야 나는.. 정명왕이야.. 진짜.. 오빠.. 아니 오빠 진짜.. 오이지 될 수 있어.. 오이에서.. 그게 아니라 내 별명이 오이야.. 오이야? 아니 그거 금방 오이지 된다니까.. 손으로 잡다가.. 아니.. 오이지.. 뭐야? 내가 봤어.. 내가 영국이오 봤다니까? 야 너 피자집이야 너? 아니.. 미스터 피자야 뭐야.. 아니 오빠 진짜.. 정말.. 오빠 외로우면.. 차라리 내가 여자 소개시켜줄게.. 내가 아는 인맥을.. 진짜 다 긁어보아서 소개시켜줄게.. 그거 조금 줄이고.. 운동 좀.. 아니 소개해준다며.. 아니.. 손이 좀.. 아.. 야 손이 짖었어.. 아.. 진짜 어이없네.. 아니 10번 씻고 만지고 싶다.. 아 진짜 어이없네.. 나는 지금 이상한 걸 본 게 아니라 나는 유튜버 수지키코의 하루를 봤다고.. 브이로그를.. 오빠야 이런 별명이 더 슬픈 거 알지? 아 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.. 어쨌든 내가 총 동원을 할 테니까 오빠 또는.. 지금 그 7순위 할머니 생각나서.. 참 나 웃겨 진짜 어이없네.. 이거 코털이 베이지 색깔이야! 아니.. 진짜 할래야.. 코털이.. 코털이 베이지라고? 아.. 진짜 아재 냄새가 나아.. 야.. 아재 냄새 난다고 하지마.. 냄새 나아.. 저 화장실 못 들어갈 거 같아.. 야 뭐.. 설마.. 너 화장실 못 들어간다는.. 그게 있어.. 어.. 빨리 저거.. 그 이제 락스 좀 뿌리고 와.. 야 그거 아니고.. 야 그거 아니고.. 너 그 정수리 냄새가 난 거 같아.. 아 나 오늘 미용실 갔다 와서 아주.. 싫어.. 싫어.. 이걸로 해봐.. 이걸로 해봐.. 그 손 타지마.. 오른손이지.. 야.. 나 오른손.. 야.. 잠깐만.. 야.. 생각해볼까.. 내가.. 어느 손 잡인지 니 옆에 알아.. 오빠 여기 봐봐.. 나 마우스 위치에 오른손에 있지마.. 야 나 이렇게.. 나 이렇게 해.. 나 밤붙어.. 밤붙어.. 야 그게 아니라.. 아 밤붙어.. 야 그게 아니라.. 팔이 저려가지고 이렇게 바꿨던 거야.. 이렇게.. 나 원래 이러고 살아라.. 나 밥 먹을 것도 이렇게 보고.. 어우 더러워.. 그래.. 너는.. 내가 뭐.. 어떤 사람을 보이는 거야? 어? 외로워.. 아이씨.. 야.. 안 외로워.. 야.. 나 할 거 다 하고 살고 있어.. 확실해? 나 욜로족이야.. 연애만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.. 아.. 야..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.. 손이랑 사귀고 있어? 야.. 그거는 중학교 2학년.. 중학교 2학년도 사귀었고.. 얜 결혼했고.. 가족이야.. 가족이고.. 내가.. 내가 이런 거 보는 사람 같아? 어.. 내가.. 이걸 평소에 보는 사람 같아 이거를? 완전.. 왜.. 내 이미지 왜그래? 이거는 실수야! 그거는.. 내 컴퓨터가 아닌데.. 내 컴퓨터가 아닌데.. 처음 켜봤어.. 켜봤는데.. 있는 거야.. 아니.. 누가 안 본데? 야.. 너 한 번도 안 봤어..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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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오빠.. 근데 이제.. 아무 때나 이렇게 시도 없이 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 자체가.. 그게 조금.. 내가.. 나중에 같이 볼래 이러지 마라.. 야.. 아니.. 너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.. 야.. 뭔 개소리야.. 어.. 나 보고 지금 여기 싹! 열고 와서.. 오빠 그러면 나 진짜 오빠 때릴지도 몰라.. 야.. 너 앞서가지 마.. 너 앞서가지 마.. 하.. 아니.. 아우 입냄새.. 아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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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손냄새가 거기.. 뭐하는 거야 지금.. 야.. 야 핸드크림 발라줘.. 향기로.. 아우.. 오빠.. 몰래카메라야.. 와..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고요? 야 이건 몰래카메라야.. 이거.. 나 걸렸을 때 반응.. 니 반응.. 맘이야.. 진짜야.. 어이가.. 아니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볼 수 있는데..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건 집에서 가야지 이렇게 사무실에서 남의 컴퓨터로 보는 게 많이 되냐고.. 동생이 운다고 했는데.. 그것도 이연법 꼽고 그렇게 집중해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? 컴퓨터는 뭐가 할건데.. 내가 잠깐 틀어본거야.. 실수.. 아무 몰카하면서도 실수된다.. 봐봐.. 말이 안되잖아.. 수치선 빼.. 수치선 빼.. 수치선 좀 남았잖아.. 싱그러워.. 와.. 싱그러워.. 진짜.. 와.. 나 진짜 이제 일찍 할거야.. 아.. 미쳤다.. 미쳤다.. 맞히지 않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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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퀴즈가 왜 있냐.. 그럼.. 퀴즈가 왜 있냐.. 퀴즈가 왜 있냐.. 퀴즈가.. 퀴즈가.. 방금 엉덩이 넣었어.. 내 손 맞히겠다고.. 퀴즈가.. 퀴즈가.. 미쳤나봐.. 퀴즈가.. 리모컨 넣었어.. 리모컨.. 아니 우리 그냥 랜선.. 랜선.. 랜선한테 말아.. 리모컨도 이렇게 하고 야 이거 몰카니까 어.. 아가리하고 몰카야니까.. 진랴.. 몰카.. 랜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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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랜선..